기다립시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오실 때까지. 아직 일단. 어? 이제 꼭 아직. 어? 핸드폰이 되는 것 같은데? 고생했다. 나왔나요? 나왔다. 네. 다시 한 잔 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베스트 터버스. 안녕하세요.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봤어. 방금 또 열심히 무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멤버들이 땀에 송골송골 맺혀있어요 이슬처럼 그래서 이 카카오로 열심히 땀에 식히고 있습니다 라이언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훅적 지나갔잖아요 더스틸러 활동을 벌었습니다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팬분들도 반응이 벌써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컴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마 철강상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불구하고 있었어요 저도 더스틸러 활동을 이렇게 휘날레처럼 오늘 슈퍼1트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활동이 또 너무나도 특단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4권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또 사관왕 사관왕! 사관왕! 이주연석이네! 이주연석! 이주연석! 트로피를 4개나 쳤죠? 트로피를 4개나 저희가 스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음원차트! 음원차트! 첫 콘서트도 그렇고 첫 콘서트도 그렇고 설레 더비 분들의 그 음원소리를 듣고 싶더라 그 음원지랑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바로 빨리 상황이 호전돼서 만나뵙고 싶은데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제 막방이 끝났는데 그렇죠! 이제 꿈에서 깨야죠! 아직 깨면 안 돼! 아직 깨면 안 돼! 자기야 할 말이 있다고 왜죠? 저희가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할 말이 있어요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받은 저희가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더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 아직 깨면 안 돼! 여러분들을 위해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몇 발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몇 발 남았네 아마 또 조만간 TV에서 저희가 춤춘서 노래를 하지 않을까 맞아요 맞죠! 그럴 수도 있고 안 보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기대 많이 해주시네요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더보이즈 라고 저는 스포 하기 싫지만 아쉬워하는 더비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이거까지 말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 예전 포스트 때도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그렇죠 더보이즈는 해소랑 이어지는 기기야 성장이 없으면 더보이즈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다음 쪽에 또 기기 어? 스포 아무튼 길이 형으로 전화했어요 깨리리 깨리 아니에요 정말이고 또 어떤 서프라이즈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그거 영상 떴어요 어떤 거요? 저희 그 탐정과 체이스버죠 아 맞아 아 맞아 스틸라고 탐정 보니까 큐요맞잖아요 열 다섯 대 맞는 거 같은데 지금 불린 처리 놀랐어요 더 맞았네요 더 맞아야돼요 오늘 큐요맞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연애혁명도 떴어요 어? 어? 큐요맞입니다 좋아? 어? 어 맞아 형 그 카페에서 봤어요 카페에서 봤어요 저도 잘 챙겨보고 계세요 저 3화까지 보다가 시간에 바빠가지고 TMI 네 이제 연애혁명이 목요일 일요일에 연주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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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깐 지켜봐주시고 있어도 되죠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요일이라도 일요일이겠습니다 좋아 저 애청자예요 저도 저 열심히 보고 오늘 볼게요 집가서 오늘 일부러 안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몰아서 몰아서 몰아 몰아서 몰아야 하는 게 있어요 몰아서 몰아야 하는 게 있어요 몰아서 몰아야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재미있는 건 끊기면 안 되잖아요 신음 가신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죠 아무튼 우리 더블즈도 활동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었네요 진짜 너무 열심히 했죠 저는 다 많았죠 특히 선화할 때는 더 짧게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 짧고 강렬했던 짧은 때 제가 더블의 마음을 살짝 느꼈어요 아 그래요? 바로 옆에 앉아있으면서 의자가 콩콩콩 흔들릴 정도로 저는 형들을 보면서 또 인이어에 숨소리 다 들어오거든요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힘들겠다 그리고 정말 정말 그랬는데 막주를 저는 정말 첫 주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맞아요 첫 주가 맞았어요 선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같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저희가 사실 선우가 이런 말 해도 돼요? 안 될 거 같아요 저한테 무슨 말이지 안 말해주고 해도 되냐고 안 말하고 할게요 울더라고요 울었어요? 아니면 너무 독특한 분이야 맞아요 맞아요 본인도 계속 하고 싶은데 선우가 그래도 저희가 선우가 앉아있었을 때 한 2주차 때쯤 항상 이제 저희가 리허설하거나 녹화하거나 내려오면 항상 근데 진짜 옆에서 오는데 진짜 멋있다 진심으로 되게 귀여워서 현실이 많이 들어오고 멋있다고 해줘서 조금 더 힘을 얻고 진짜 멋있다 형제 형이 제 동선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옆에서 춤추는데 막 저보고 왜 이상하잖아요 형 이렇게 하지 않고 괜찮아 그냥 더 비없다고 더 비없다고 선우한테 끼어보니 앉아있는데 앉아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아니 선우는 같이 무대를 해야지 같이 감상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볼 수밖에 없더라 사실 더보이즈가 더보이즈 무대 곡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저도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그만 하겠습니다 너무 더비 분들 때문에 너무 좋은 활동이었고 남은 더보이즈의 선물도 기분 좋고 행복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행복했던 활동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뭔가 결과가 좋아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되게 처음 접해보는 기회도 많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 이로 인해서 더비들 덕분에 저희끼리도 더 뭉쳤던 것 같은 시간이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더보이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명씩 릴레이로 나가서 뭐 끼나 한마디나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한 거 안전할 수 있어 눈치게임 시작 1 3 4 5 6 7 8 아 뭐야 뉘어 꼴찌 오케이 눈 높이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끌려 어 더비 어제 막방 끝났는데 야 뭐해 너네 조잉론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오랄랄랄랄랄랄랄라 너무나 좋은 네 말씀하세요 너무나 좋은 기회와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잊지 못할 말똥이에요? 네 잊지 아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잊지 못할 활동이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너무나 진짜 이겨낼 것인가 당신은 프로인가 아마추어인가 너무나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이 활동 정말 사랑하고 그쵸 형 형 그렇게 짧게 할 거예요? 더 길게 해주세요 뭐야 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우기 현지 형 말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더 더 멋있고 발전하는 더보이즈 될 테니까 더 사랑해주세요 진짜 저희 쭉 함께 가요 오케이 화이팅 파이팅 이상한 거 했지? 아니야 안 했어 설마 했겠어 내가 너네 머리 위에 있다란다 정확했습니다 자 이번 진짜 활동 너무 고생 많았고 진짜 너무 큰 선물 받아서 저희가 더욱더 큰 선물 드릴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마지막 누구요 내가 3번인데 형 마지막이야 이제 네 더비 진짜 더비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정말 더비 덕분에 매번 매 순간 감동이 감동이었던 너무 귀여워 감동이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더비 분들 더비 분들이랑 마주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여러분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 앞으로도 저희의 활동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더비의 앞으로의 나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너를 보고 싶어서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다음 R100 이거 꼭 착용하세요 여러분 자 더비 이번 활동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많은 걸 너무 주셔서 모으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안 쓰셔도 돼요 더비가 저희에게 너무 많은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가 또 언제 또 컴백을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다음 컴백에는 더비도 있고 그리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보답할 테니까 앞으로도 쭉쭉쭉 함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쁘다 이걸로 해 아이고 이쁘다 이걸로 가자 너구리 없어 진짜 안녕하세요 더비 아 한 번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이렇게 활동을 지금도 해요? 아니요 말하시면 됩니다 이제 활동을 이제 어 이제 또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하진 못했지만 저희 분들이 속상하시는 거 보고 저도 엄청 너무 많이 속상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잘 나와서 무대를 더 막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렇게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제 걱정하지 말아주시고 네 저 앞으로 정말 멋있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 마지막 귀여웠어요 마지막 귀여웠게 원래 마지막 귀여웠게 안녕하세요 더비 잘 어울린다 네 말하지 마세요 이제 일단은 이번 활동 너무 고마운 선물들 너무 많이 줘서 너무 많이 고맙고 일단 저희가 컴백을 준비하면서도 또 이제 저희가 콘서트도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더비들이 계속 끊임없는 응원 해줘서 나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응원해주고 더비 사랑해 어 뉴 마지막인데? 아니야 안녕하세요 뉴입니다 네 저번에 선물같은 활동이 끝이 났는데요 네 더비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2개는 너무 큰 수업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저는 더 기대가 되고 오 이거 귀엽다 이번 활동으로 인해서 저는 꼭 더 좋은 음악을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귀여워 자 Q 아까 요청했던 게 있어요 네 본인은 해달라고 잘 어울려요 머리 색깔이랑 잘 어울려요 알겠습니다 이번 활동 진짜 너무 저는 진짜 WP 너무 받은 게 많아서 군대로 더 뭔가 저희 분들한테 선물해드리고 싶고 와 이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 아직 아직 저희 드릴 것도 많고 앞으로 할 시간도 많으니까 아쉽지만 더 스틸러는 보내고 또 좋은 더블이즈 모습으로 다른 더블이즈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만납시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영훈이 형인가요? 케빈 굳이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나? 네네 안녕하세요 케빈과 제가 이렇게 마지막 방송 비트를 깨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선물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더 멋진 더보이즈의 퍼포먼스 음악과 모습들 보여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주세요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아뇨 됐습니다 말해도 돼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구 그들에게 앞으로도 함께 많이 해주세요 그때 너무너무 여러분의 마스크를 너무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땡큐! 영훈이 형인가요? 난가? 어, 오케이. 어, 잠깐만. 내가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잠시만요. 네. 어떻게 나와요? 어, 형! 오, 되게. 아, 해봐요. 아, 여보세요. 아, 귀여워. 지금 되게 귀여워. 눈 크게, 눈 크게. 눈 크게. 아, 좋아. 어쨌든, 인사해주세요. 네, 네. 철덕이다. 좋은 추억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저희가 정말. 너가 왜 대답해? 아, 오케이, 오케이. 잊지 못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아, 그냥 하루빨리. 네, 네. 뭔가 상황이 많이 호전이 돼서 더비 멤버들과 만나서 더비의 응원 소리도 돕고 싶고. 네, 아, 아, 앵. 아, 아. 볼 꼭, 볼 꼭. 볼, 여기 볼 눌러봐요. 네. 이게 뭐야, 볼 눌러도 나오네? 무대에서 최근에 무대 쓰면은 당연히 열심히 했지만 뭔가 더비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볼누니까 하트. 아니요, 아니요. 볼 눌러야 돼. 누르면 하트가 나와. 어, 이거 하트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어, 더비가 영원 소리를 들으면서 춤을 추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 에너지도 생기고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생긴, 계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네. 형, 거기서, 거기서 윙크 한 번만 해봐요. 윙크 한 번만 해봐요, 하트도. 아, 눈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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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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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깜빵. 윙크, 윙크.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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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제일 멋있는 거야, 진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형이 마무리를 이제 인사해주세요. 아니, 실컷 안 했어. 어쨌든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비가 있기에 저희 더보이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안녕. 어, 너무 귀여웠어요, 피터. 네, 아, 이거죠. 네,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선물 같은 활동. 네, 너무 잘 마무리해서 너무 뭐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움도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준비할 거고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선물을 준비해놨으니까 꼭꼭 기다려주시고 네, 일단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소중해요, 더비. Thank you guys so much for your love and support. Like we said, we have a surprise for you guys coming up sometime soon. So, yes, please wait for that. And we're gonna keep coming out with new stuff for you guys. So, yeah, stay safe, wear your mask, social distancing, you know, all that good stuff. And love you guys, we'll see you in the future. 네, 더비, 고마워요. 고마워요, 날아가주세요. 슝, 슝, 슝...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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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사랑합니다. 안녕, 더비 빠이빠이. 지금까지 더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